2부에서 아니 근데 버블에서 할까? 해가지고 줬다는 원수들이 많길래 아니 그 댓글이 아니 문자가 좀 많길래 답장이 많길래 켰는데 어떡하지? 이거 내가 한 바구 자려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못 자는 건 아니겠지? 사나 돼쓰 안 자고 뭐 하냐니 버블을 안 보셨구나 근데 버블 안 하나 봐 근데 버블 안 하나 봐 안 할 수 있지 안 할 수 있지 안 할 수 있지 왜 사왔던 누가미로 며칠까와 이유레씨 아니 보니까 원수들이 지금 과제하고 있는 원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보이스로 하면은 편하게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시간이 늦기도 했고 그래서 사키 마드나 쭈쭈쭈쭈쭈쭈쭈쭈쭈 하치지 그라이까라 잘 살아보면 뭘 해도 자 걱정마 그거는 진짜 졸리고 진짜 피곤한 사람들이 그렇지 나는 다음날 6시에 나가야 되는데 너 3, 4시까지 핸드폰 하거나 그러면 못 자더라 근데 그렇다고 졸릴 때 눈감고 계속 누워있는 것도 힘들다 뭔지 알지 굿모닝 이제 일어난 사람들도 있구나 고마워 아니 나 아까 8시부터 11시까지 잤다니까 법을 안 봤지? 찐빵아 이 찐빵아 너 안 봤지? 법을 안 하지? 파리스 나도 파리 가고 싶어 파리스 가고 싶어 하 이 시간에 공부라니 그치 근데 이 시간이 더 공부는 집중이 잘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이것저것 많이 떴던데 우리 안무 영상도 뜨고 뭐 인가에서 했었던 직캠 페이스캠도 떴다고 봤고 뭐가 많이 떴더라 다른 건 떴던데 뭐였지? 내일은 라디오 나연이 잘 떴어요 사나 저는 스페인어로 얘기해줘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아침은 spring 삶을 사실 나 오랜만이야 아 갑자기 그거 먹고싶다 라면 먹고싶다 안 먹을 거긴 한데 먹고는 싶은데 안 먹고 싶어 오늘 아까 마사지 받기 전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밥을 꼭 빨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서 가볍게 궁극질을 했죠 호질하고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 그러고 받고 있는데 중간에 뭔가 몸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속이 갑자기 안 좋고 시원하긴 한데 너무 시원한데 갑자기 속이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아 나 못 먹겠다 뭔가 밥이 안 넘어갈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갑자기 입맛도 떨어지고 식욕도 하여 없어지고 배고픈 것도 하여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이거 어떡하지? 나 한 끼도 안 먹을 건데? 나 왜 이러지? 하고 했는데 또 마사지 받고 나서 한 2, 30분을 밖에서 있었어 계속 근데 옷도 그렇게 두껍게 입고 나온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따뜻한 데에서 2시간 동안 마사지 받다가 밖에 나와서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펀디션이? 그래서 아 나 갑자기 뭔가 감기 걸릴 거 같고 열날 거 같고 아 나 왜 이러지? 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밥 못 먹겠다 하고 침대에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따뜻한 잠옷 입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남반 틀고 하니까 그러다가 몸이 좀 따뜻해져가지고 그래 잠올 때 좀 자야겠다 하고 3시간 3시간 했구나 3시간 자고 중간에 깨서 중간에 깨서 아 또 잘까 하다가 다음에 너무 더워가지고 남반 틀었던 거 끄고 옷도 얇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자야지 하고 누웠는데 너무 졸리고 점심 못 차리고 핸드폰 자고 떨어뜨리고 그랬는데 아 이러고 있다가 엄마랑 문자하고 엄마한테 연산통으로 걸었더니 잠이 깬 거죠 그러다가 계속 막 이것저것 또 금국질을 하다가 뭔가 밥 같은 게 없어서 안 땡겨서 그리고 뭐라도 먹어야겠다 하고 지금 새벽 2시이긴 한데 아사이볼 먹고 있어요 거의 냉장고에 우유라도 있었으면 우유 데워먹고 그냥 자는 건데 이렇게 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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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으으음 으으음 으음 으음 보니까 많이 피곤했나봐요 저도 몰랐는데 피곤했나봐요? 에이 월요일쇼 와이키마스 맞대 마스 오늘 밤 고안을 먹지 않았는데 아사이벌을 먹어요 오늘 밤 고안을 먹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커피 마셨어요 활동할 때는 활동이 아니고 그냥 스케줄 할 때는 요새 커피 계속 마셨던 것 같아요 스케줄 안 하니까 오늘은 안 마시긴 했는데 많이 먹었거든요 역시 아사이벌이 왜 이렇게 좋지 아사이벌에 입맛 없을 때도 그냥 먹어야 할 때 너무 좋아서 거 같아 이 늦은 시간에 차가운 그룹 먹고 자는 것도 좀 어떤가 싶긴 한데 그래요 내 목소리 들으면서 잠 오고 졸리고 편하게 잘 수 있으면 그렇게 자요 이 늦은 기운는 früh에서 어색해 아야 그 냅둬 12시 좀 많이 하긴 8시 예정은 요번에 늦는 시간에 안 와요 어깨씩만 먹지 않네 오늘은 팥을 먹을듯이 없었지 타나야, 테스트를 도와주세요 싫어 누가 코 보는데? 아닌데? 코를 누가 보라? 내가 이거 아사이볼 먹는 소리가 코 보는 소리 같나? 이거? 나 오늘은 순대국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근데 못 먹었네 내일은 먹을 거야 갑자기 친구랑 연락하다가 전날 밤에 순대국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순대국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에 꽂혀서 나도 먹어야겠다 했는데 못 먹었네 사나언니 나는 오늘 너무 슬퍼요 어떡해 왜 슬퍼 왜 슬퍼요? 여름을 해보는 거 여미탄과 special에 가요 여미탄과 전에도 안된다 안된다 안는? 아름다웠나요? 아름다웠나요 근데 모사미가 연락을 드렸어요 미사모가, 미사모도 모사미, 미사모 미사모 후다시대 라디오 기대할게요 기대? 어떤 기대? 상아 언니 날 알아주기 전까지 안 잘 거예요 이제 알아줬으니까 얼른 자 상아 언니 날아주기 전까지 안 좋아 그래서 살짝 살짝 배운이 있는 느낌 상아 언니는 정말 잘 안 좋아 상아 언니는 정말 잘 생각했고 상아 언니는 정말 많이 좋아 상아 언니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아 언니는 정말 잘 생각했고 산하 누나가 아사이볼 먹고 있던 소리 듣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지 해가지고 쳐봤는데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어 산하 이현진 님 이상형이야 터키즈 기대 중이야 재밌을 것 같아 그거 19일인가 19일이 그거 하지 않나 공개되지 않나 봐요 보세요 이거 그거 촬영할 때 너무 재밌었어 가지고 바빠요 나도 편집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다 하다 여기였구나 그래서 제가 산하가 되었으나 그러니까 나이도 산하였거든요 뭔가 모에っていう名前の子をまた 당황したことなかったっけ? その子の顔見たら 本当に似合う名前があると思う その子だけの その子の顔見たら 本当に似合う名前があると思う その子だけの こんにちは こんにちは とりあえず きっと たくさんのコンバーサーに カンバーサーは 私は僕の scream 감사합니다. 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S.O.S 좋아해. 나도 S.O.S 좋아해. 가사를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쓸게요. 음.. 삼성 맛이 났다요. 카헤떼이 때 아타크고시 내다라 다이좋고 났다. 그러게 S는 뚫리지. 이제 뚫릴 거 같아. 가현이랑 싸웠어요. 두 분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사이다가 그립습니다. 가현이 보면 맨날 우리 사이다 하는데? 사나이 오늘 잘 수 있나? 사랑..사랑은 오늘 잘 수 있나? 자긴 자야겠지? 잘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근데 뭐 늦게 자겠지? 4시쯤 자지 않을까? 잘 열면 잘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잘 열면 잘 수는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 깨고 통화하면서 통화를 그냥 두 시간 했나? 한 시간 만에 두 시간 했나? 엄마랑? 그래서 뭔가 지금이 너무 편해. 뭔가 안전됐어. 에이! 지금 아침 일찍 떠나야 해. 하지만 나는 잠을 잘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자야지 자야지 생각하면은 잠 못 자니까 그냥 난 가끔 그런 거 듣는데 그 디즈니 얼굴 소리나 지브리 얼굴 소리 같은 건 진짜 많이 들어요, 저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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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저 토픽 통과하면 저와 좋은 친구 되세요. 이미 친구잖아 우리. 뭔 소리야. 지금 친구는 친구하자 해가지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친구야. 나 뭐 먹고 있냐고? 나 사이볼. 나. 내가 조심해 세븐의 나. 저. 콘서트 출고 어디 가고 싶냐고? 추가되면 다 좋지 어디선 가고 싶지 한 명이라도 더 원수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 시장은 이 제품이 좋지? 오늘의 핑크 제품이 좋아지? 오늘의 핑크 제품이 좋아지? トム・ブラウンの好き カナはその2着かな? またすると食べ物を飲もう足りないですね ちょっとお客さんのお客さんのお客さんは お客さんのお客さんのお客さんが行ったことにイチョーマンとか お客さんのお客さんはユニーズがあったよ お客さんからアイスさんのお客さんのお客さんで 사나은이 나랑 결혼해줄래? 나는 열다섯 살이야 난 이미 컸어 그래 이미 다 컸어 오구 다 컸어요 맞아 어릴 땐 그렇지 내가 다 큰 줄 알아 그때는 나도 그랬어? 미연이가 버블에 너희들 얘기하더라 뭔 얘기했지? 용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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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져도 나 끝까지 잤어. 나 조금만 먹을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먹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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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라이브 꺼줘요. 저 자러 가게. 40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졸리면 자요. 너무 귀여워. 엄마랑 무슨 얘기하냐고? 이것저것? 그냥 최근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진짜 자주 할 때는. 한 때는 맨날 할 때도 있는데. 근데 활동 같은 거 시작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그게 안 맞으니까. 문자는 하는데. 전화를 하기가 좀 그렇죠. 뭔가 내가 깨 있는 사람. 깨 있는 시간에는 엄만 자고 있고.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는. 보통 사람들은 깨 있고. 활동하고 있는 시간이고 하니까. 연락을 제대로 못하다가. 아까 연락했지. 늦은 시간이긴 했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잘 가 베이비. 그래. 잘 가 베이비. 언니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자. 나 너무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어. 하나의 셀카 많이 많이 올려줘요. 알겠어요. 일단. 내일 내가 셀카를 해가지고. 올리고. 올릴 사진이. 꽤 많이 쌓여있다고요. 꽤 많이 쌓여있어서. 뭐부터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알지? 하나만 딱 올려도 되는 거면. 올렸겠지. 알지? 아삽을 다 먹었죠. 40분까지 하고. 그래도 저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 보다가. 잠들어야겠어요. 엄청fashion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cción. 소리없어요. 가 början Из器 봐unkudd fo selecting예요. 댓글이 진짜 많이 쌓여있고 나 저 지금 보고 있는 댓글이 2시 21분 거예요 계속 보고 있어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싶어 나 요새 진짜 이런 거 많아 내일은 뭘 먹어야 되니 전 내일 계획을 짰어요 이제 라디오를 가니까 라디오 가기 전에 밥을 뭐든 먹고 싶은 거 땡기는 거 먹고 갈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음 하나 답장해줄 때까지 숨 참을게요 안 참았지? 못 참았지? 그럼 이렇게 길 안 가나? 길이 다 갔다 깨나? 너무 이렇게 작아야 길 안 가나? 또 1분 뒤에 가야겠다 1분 뒤에 가야겠어 난 너무 재밌긴 한데 내가 기소하고 있으면 원숭들이 못 자니까 내가 가야겠어 가야겠어 나 진짜 가 어떡해? 가 말아 가 말아 먹고 싶다 댄스 실력이 메가내 난가대 그때 시련이 시러 갔다요? 보통이 지금 거 댓글로 돌아왔어 나 네나 사이에 뭐 웃어 약속은 지켜야죠 다들 졸렸구나? 무리하지만 산을 제발 가 그래 다 졸렸구나 내가 눈치를 못 챘네 그치 못 자는 거 아닌데 그냥 안 자는 건데 라스트 와이트 좋죠 저는 라스트 와이트 좋아해요 우리 딸 넷플릭스 볼 때 불 켜놓고 화면 봐야 돼 우스운 데서 화면 오래 보면 안 좋다 내 엄마 유명한 그 bound 한ember الش척 나 빌린 umas 글 deb 언니 가장 비밀을 말하는 게임을 하잖아 여자가 좋아하던 너는 아니 너는 나 혼자한테만 이렇게 말하는 거일 수도 있고 너는 얼굴 가렸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 비밀을 말한다고? 에잉 하하하 그래 귀여워 언니 각자 비밀을 말하는 게임을 하잖아 여자가 좋아 너는? 아니 너는 나 혼자한 때만 이렇게 말하는 거일 수도 있고 너는 얼굴 가렸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 비밀을 말한다고? 그래 잔다고 했으니까 아니 끝나고 했으니까 꺼야지 그래 원수도 자지 그치? 푸 샴푸 미는 것도 내가 해 푸 샴푸 안녕 잘자 내 학교도 잘 다녀오고 일도 잘 갔다오고 시험공부 잘하고 졸리면 자고 무리하지 말고 공부하다가 스트레치도 좀 해주고 목도 돌려주고 손 스트레치도 해주고 어깨도 펴주고 허리도 뚜두둑 뚜두둑 소리내면서 해주고 알았지? 알았지? 아니 가기로 했는데 40분 되면 가기로 했는데 내가 계속 할 수는 있지 근데 계속 하면은 못지 않을까 원수들이 나 간다 내 심심한 버블루 갈게 알았지? 잘자 오늘 시작한다 안녕 바이 스미 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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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